이리 와! 죽어! 죽어! 때려서 밀칠 수 있어. 잘 가! 우와! 나 죽을 뻔했다. 야! 첫 판부터 1위! What the fun! 욕 아닙니다, 뻔입니다. 자, 이번 앨벌 게임! See you, what the fun! 이라는 재물을 가지고 있는 서바이벌 유 게임! 오늘 광고를 받아서 한번 재밌게 플레이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고! 마마 매야! 뭐 요즘 서바이벌 유 게임들 정말 많잖아요? 폴가이즈가 대표적인 예인데 이번에 국산 게임사에서 See you, what the fun! 이라는 제목으로 새로운 신작을 또 발표를 했어요. 지금 스팀에서 앞서 해보기로 플레이가 가능한데 한번 이 게임이 어떤 맛인지 맛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볼거리가 많은 것 같지만 이런 뉴의 게임은 역시 게임의 구성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한번 플레이를 해보고 그 다음에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죠. 스페이스를 눌러서 매치메이킹을 하는 중 아니, 갑자기 매칭 돌리자마자 토끼가 미친듯이 몸을 풀고 있는데? 야, 너 게임도 시작하기 전에 지치겠다. 여러분, 실 온라인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저 엄청 어렸을 때 되게 핫했던 MMORPG 게임인데 맨 처음에 이거 광고 받았을 때 그 실이 맞나? 하고 막 진짜 깜짝 놀랐었잖아. 옛날에 실 온라인의 IP를 가지고 온 게임이 맞더라고요. 와, 내 기억 저편에 숨겨져 있던 그 추억이 다시 싹 끄집어져 나오는데 와, 진짜 좀 눈물이 나더라. 이렇게 시간이 많이 흘렀구나. 아, 근데 보니까 실 온라인도 아직 서비스를 하고 있더라고요. 어쨌든 간. 지금 뒷배경 보니까 뭐야, 저거 남산타워냐? 대박, 우리나라 게임이라고 아주 그냥 우리나라 정서가 가득가득하네. 오른쪽에도 우리 쇼퍼라고 대놓고 써있고 뒤에 배경을 되게 신경 써서 만들었는데 막상 돌아다니지는 못하는 것 같네요. 저는 좀 아쉽다. 오, 방 찾았다. 와, 로딩 화면. 옛날에 그 실 온라인의 느낌이 좀 있어. 앞을 막는 벽을 돌파해 결승선까지 이동하세요. 음, 오케이, 오케이. 아니, 애들 왜 이렇게 다 화려하게 생겼어? 가보자. 달려! 아이, 여기 막혔어! 밀어, 밀어. 아이! 뭐야! 다 비켜! 아, 이거 2단 점프가 되네요. 내가 먼저 갈 거야. 비켜. 아, 나 가야돼. 오케이. 아, 아, años! 네, 방구 소리 난다. 아, 야, 이거 점프력이 2단 점프는 되지만 점프력이 생각보다 낮아서 전략적으로 점프를 해야되네요. 이거 밟으면 없어지는... 밟으면 없어지... 밟으면 없어지는 점 시간이 얼마 안 남으면 피버타임에 대해서 이동속도가 짱 빨라지네 오케이 다행히 꼬린 무서웠다 시작하자마자 광탈되는 줄 알고 힘내 오케이 10명 생존 왕관 쟁탈전 왕관을 잡고 끝까지 지키세요 오케이 왕관 먹고 튀는 거군요 어? 저 가운데 있는 총은 뭐지? 튀어 이게 뭘까? 일단 왕관 먹고 열심히 도망다녀봐 어... 아이스건? 이게 뭐지? 이야! 맞았어! 아! 아 이게 때리면 뺏기네 좌클릭으로 싸대기 때리면 뺏겨지는 게임이야 일루와 일루와! 오케이 아 아이스건 이리와 아니 뺏자마자 뺏기고 뺏자마자 뺏기고 난 왜 올려 자꾸! 으악! 아하하하 엄마 오케이 튀어 이럴 땐 겁나 그냥 구석에 가만히 있어 구석에서 삥글빙글 돌아 아무도 나에게 관심이 없군 하하하하 어? 이거 여기에서 가만히 있다가 이렇게 올라가면 여기 이렇게 있으면은 꺼져 어! 어! 야! 이씨! 바람이 생각보다 센데요? 이거 바람에 안 맞게 조심! 으악! 으악! 위쪽이 좀 안전한 편이긴 한데 바람이 너무 세서 저기 위에 있기가 힘드네 살았다! 으악! 와! 다섯 명밖에 안 살아남은 거야? 빨라지는 회전막대 좋아 으음 오케이 오케이 나 이거에 숙련돼 있어서 잘해 오! 싸대게 때려서 데미지 줄 수 있네요 뭐야 왜 지들끼리 막 떨어져 이리와! 죽어! 하하하하 죽어! 때려서 밀칠 수 있어 잘가 으악! 우와 나 죽을 뻔했다 이긴 거야? 야! 첫 판부터 1위! 왓 더 펌! 욕 아닙니다 펀입니다 오우 도전과제 지금 이렇게 도전과제가 있는데 데모가 무료버전이에요 무료버전으로 게임을 얼마든지 즐길 수 있지만 돈을 주고 구매를 하면은 이런 도전과제들에서 다른 보상들을 얻을 수 있습니다 서바이벌 라운드 서바이벌 라운드 통과해서 지금 보상을 얻었네요 이렇게 도전과제를 통해서 다양한 보상들을 얻을 수 있군요 하지만 무료버전이라고 해서 게임을 플레이함에 있어서 지장은 전혀 없다고 합니다 유료와 무료의 차이점은 딱 그거 하나 외형 외형을 꾸밀 수 있느냐 없느냐 그 차이인 것 같아요 오른쪽 위에 보면은 광고주분께서 지원을 좀 해주셔가지고 재화가 좀 있는데 이게 캐시에요 10만원어치가 있으니까 밑쪽에 상점 들어오면은 이렇게 엄청 다양한 코스튬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다른 캐릭터들도 되게 다양하게 있네요 와... 야 추억 이거 시롤라인에서 나왔던 몬스터들이거든 캐릭터들 되게 귀엽지 않아요? 일단 내가 기본 캐릭터를 가지고 있으니까 여기에서 하나 마음에 드는 거 사자 이렇게 들어가 보면은 이렇게 나오네 오... 화려해 화려해 야 요즘 다른 게임들은 뭔가 지르고 싶은 욕망이 없는데 여기는 아 내가 옛날 사람이어서 그런가? 내 감성에 맞아 이거 왜 화려한 거? 역시 의상은 화려해야지 안 그래? 내가 왕이다 좌클릭 꼭 해서 구매하고 이제 커스터마이징으로 가서 이거 이렇게 세트를 입혀줄 수 있군요 좋아요 이렇게 인게임에서도 재화를 이용해서 멋떨어지게 꾸밀 수 있다는 거 화려해 화려해 인게임에 영향이 1도 안 미치지만 일단 화려하니까 합격 아 이거 봐봐 얼마나 휘황찬란해 내 스타일인데? 아 옛날엔 진짜 이런 맛으로 스킨 꾸미고 그랬었는데 아 요즘 것들은 또 돌려보자 이게 최대 무려 20명이서 같이 플레이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로프탑 이게 일종의 컨셉 아트인가 봐 컨셉에 맞춰서 미니게임들이 마련이 돼 있나 보죠? 이야 건물들도 다 한국풍이네 지금 보니까 오우 와 대박 맵 좀 봐 야 새롭네 가자 비켜봐 좀 와 아 오케이 동과 어 봐 뒤에서 밀어주네 아 고마워라 싸대기 아 미안 아 착하게 살게요 아 괜히 괜히 싸대기 때렸다가 아 역시 나는 남을 방해하면서 하는 플레이는 잘 못하겠어 진짜 쌉꼬주들은 방해를 하면서 하잖아 근데 나는 내 캐릭터 혼자 그냥 조용하게 아아아아아악 이런 와 저런 이모티콘 사용도 가능하네 버전 내 캐릭터 혼자 가누기도 너무 힘들어요 끈적끈적 너무 힘들어요 야 이거 어디까지 놀아라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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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곧 피버다 오케이 아 야 진짜 이거 어디까지 돌아가 미친거 아니야 달려 휘어이 비켜 이씨 들어가 아 됐다 아 아니고 되게 극한까지 기울어진다 보통은 어느 정도 기울어졌다가 애들 그냥 다 떨어지면은 다시 원래대로 돌아오잖아 이거 무슨 90도까지 꺾여 언제나 입구에서 대기 타고 있는 사람들이 있군요 이건 진짜 모든 게임 만국 공통인 것 같다 잘가 얘들아 왕 날라간다 오늘은 저축왕 상대보다 많은 코인을 획득하세요 오케이 코인만 먹으면 되는 거야? 저 물음표는 뭐지? 일단 오른쪽 고석에 있는 거 와 효과음 찐이다 진짜 대박 추억 미쳤는데 이걸 먹고 여기에다가 넣는 거야? 코인을 먹고 저기에다 갖다 놔야 되네 우리 파란팀이 너무 잘하는데? 아 아니 이거 때리면은 코인을 훔칠 수 있구나 아 끈적거려 끈적끈적끈적 너무 힘들어요 뭐야 이거 10개짜리 코인인가봐 오케이 10개 10개짜리 코인인가봐 아 엄마 엄마 도둑놈잡아 너희 다 뒤졌어 오케이 우리팀이 먹었다 우리팀이 뺏겼다 치켜 오케이 뺏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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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빗겼어 안 돼 돈 넣어줬어 아 25원 아 아 배아파 아 아 너무 속상해 어이 역전패 당하나요? 역전패 당하나요? 와 졌어 아이씨 떨어졌다 여기는 3라운드 고정인가봐 아 아쉬워 훈련은 뭐지? 아 아 아 여기서 미니게임들을 선택해가지고 혼자 연습할 수 있나봐요 미니게임 종류가 꽤 많네 좋다 뭐 하나만 선택해서 해볼까? 처음보는거 이거 해보자 건물 꼭대기로 올라가세요 와 씨 높아 레디 고 와 이렇게 혼자서 연습을 하는거야? 하하 하하 와 이거 고인물들 실력 키우기 장난 아니겠는데 어? 아이템을 써서 좀 더 높이 뛰어오를 수 있어요 일정시간 동안 아 이 2단 점프하기 되게 어렵네 이거 아 아 이거 못올라가잖아요 어 어 아 아 아 아 됐다 아 아 너무 힘들었어 야 이거 연습 좀 많이 하겠는데 어이 씨 게임은 생각보다 어렵잖아 어 한판 더 해보자 으 야 트램펄린 레이스 점프대를 이용해 결성선까지 이동하세요 오케이 레디 고 오우 어려워 보이는데 오케이 오 오 오우 어어어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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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늙는다 늙어 와우 와우 점프 2위 예 아니님은 점프팩도 있으면서 왜 높이 날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 코스튬도 굉장히 화려한 것이 내 스타일인데 아우 보는 내가 숨죽이게 되네 야 9초 남았어 빨리 과감하게 가 그냥 아니 왜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어 추가로 시간을 주네 아 선착순 10명이 안 채워져가지고 시간을 더 주나 보다 되게 후하네요 이게 보통은 시간 제한이 다 되면은 그냥 바로 얄짤없이 부족한 인원대로 가는데 아 여기서는 추가 시간도 준다 이거 이거 게임 못하는 사람들에 대한 배려가 굉장히 좋은걸요 스프링쿨러 상대팀을 맞춰 점수를 획득하세요 오 팀전이네 상대팀을 맞추라고 슈팅게임인가 오우 다들 총 들고 있잖아 어떻게 하는거지 오우 약간 샷건 같은 느낌 어 뭐야 아 이게 한 대 맞으면 아예 죽어버리는구나 오케이 오케이 어떤 느낌인지 알겠어 오우 점프해서 피하고 쏘기 베리어도 쓸 수 있어요 아이템을 먹어서 베리어를 발동시키고 쏘는거지 그렇지 이렇게 점프하고 있을때는 발사가 안돼요 그래서 조심해야됩니다 아 미안아 조심해야된다며 조심하라며 어 큐는 이동속도 증가인가 본데 오우 아니 근데 이게 되게 아이템을 쓸 수 있다는게 되게 특색있는거 같아요 아이템을 어떻게 쓰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아씨 아가씨 난 먼저 죽였는데 왜 자꾸 맞는거야 짜증이는 안다구 스쿼아 스쿼아 미안해 뭐지 이거 이게 뭘까요 오 오 뭐야 대박 개큰공 멀리까지 나간다 저거 이게 피버가 될 때 진짜 게임이 재밌어지네 아하하하하하 대왕대포 좋아 내꺼야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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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맞추기 아아 1터 쌍 피라니 하지만 이겼죠 점점 빨라지는 회전막대를 피해 마지막까지 살아남으세요 좋아 내가 잘하는거 또 해보자구 저리가 떨어져 떨어져 야 미안 아니 점프하면 안되는거구나 저건 잘가 하하하하하하 오 뭐야 벌써 내가 이겼어 야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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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1등이래버렸구만 휴얼 셀 워터판 지금 보니까 얼리 액세스 패스라는게 있네요 지금 앞서 해보기지만 지금 플레이 할 수 있는 사람들한테는 이 얼리 액세스 패스를 통해서 열심히 플레이만 하면은 많은 보상들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 이 코스튬이 뭔가 했더니 이미 이 게임을 엄청 많이 해가지고 얼리 액세스 패스 보상 다 받은 사람들이었네. 아 화려해 화려해. 그래 코스튬은 이래야지. 야 받아보자. 왕에서 잠수보로. 아우 나 왕할래 그냥. 미안하다. 자 또 한 판 돌려봅시다. 지금 맵이 되게 많은데 맵을 아직 다 못 즐겨본 것 같아서 조금만 더 해볼게요. 오 이번엔 워터밤 맵이야. 처음 보는 맵. 오 오늘 맵 디자인이 너무 괜찮은데? 진짜 예쁘다. 오. 저 밑에 배경이 어떻게 보면은 되게 불필요한 요소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되게 퀄리티가 높아요. 그래서 이거 뭐 하는 건데? 그냥 가면 되는 거야? 아가! 아유 밀치는구나. 아 무서워. 아 이렇게 끝으로 가면은 좀 느려지긴 하지만 안전하게 갈 수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렇게 2단 점프로 넘어가고. 아니 이런 개새끼. 야이씨. 야! 아 열받아. 후지무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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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지무르르. 후지무르. 이야. 나 금들지마. 금들지. 꺼져. 어? 아 미안. 진짜 미안. 진짜. 진짜. 아우 감사합니다. 아. 아. 아 진짜 고마워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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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쉬었다가 점프. 오케이. 아 저 비켜. 저기 가 이 개새끼. 꺼져. 하하하하. 나랑 똑같은 꼴. 아. 에이버 타임. 어 이게 피버 타임이 되면서 이동 속도가 증가돼가지고 난이도가 좀 낮아지는 그런 요소가 되게 난 마음에 드는 것 같아. 원래 이게 일반 게임으로는 너무 어려워서 끝까지 못 들어오는 사람들 되게 많잖아. 이런 서바이벌류 게임은 근데 막판까지 아직 못 들어온 사람들을 위해서 이동 속도 증가돼가지고 난이도가 조절되는 그런 게 되게 초심자들을 위한 배려가 되게 많은 게임이라고 생각이 드네요. 수영장 추격전. 왕관을 획득하고 마지막까지 지키세요. 어 이번에는 맵 컨셉만 다루고 아까랑 같은 미니게임이네요. 침전이야? 아 침전이네? 지금이야. 오케이. 튀어. 아 이거 오랫동안 붙잡고 있다고 좋은 게 아니네. 우리 팀이 끝까지 붙잡고 있게 하는 게 중요하군요. 우리 팀이 마지막에 가지고 있을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왕관을 가지고만 있으면 되는 게임이야. 순식간에 역전될 수 있다 이거지. 지금 아무리 오래 들고 있어도 어 우리 팀이 다 얻었어. 잘한다 우리 팀. 뒤로 쏴버리기. 아하하하하. 뭐 쫓아오겠지. 어 뺏겼다. 파란 팀 뺏겼다. 아 근데 난 왕관을 이미 들고 있어서 어떻게 뭐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없어. 그냥 이거 계속 잘 들고만 있으면 돼. 뭐 어떻게 해. 어떻게 도와줘. 못 쏘겠쥬? 못 쏘겠쥬? 아 내가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을 알 것 같아요. 총을 얻어서 쏘면 돼. 파란 애들을. 어 뺏었다. 오케이 다 뺏었다. 우리 팀 잘한다. 아 이런 거 이렇게. 아하하하하. 이렇게 할 수 있구나. 아 이렇게 이모티콘 쓸 수 있고요. 개꿀재미네. 이거 농락하기가 너무 즐거운 게임인데. 아 좋아. 저중력 폭포. 위에 차오르는 안개에 닿지 않고 마지막까지 살아남으세요. 계속 올라가야 되는 건가? 레디? 고! 아 여기 중력이 약해. 점프력이 높아. 점프력이 높지만. 점프력이 높지만. 뭐 어떻게 하라고 하라고 이거. 야 이거 기울여봐. 가죠. 아니 개새끼. 협력을 해야지. 지금이야. 아. 저리 가. 오케이. 됐어. 침착하게. 아 안 침착했고. 아. 오케이. 오케이. 아 야야야 안개 차오르는데.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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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아아아아아 나이스. 아 대박. 또 1위. 와 심장 터지는 줄 알았네. 이게 뭐라고. 아이엠 맘맘. 자 이렇게 가볍게 즐겨본 씰 왓다 퍼니라는 게임이었습니다. 내가 1위를 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재밌었어요. 지금 개발이 완전히 된 게 아니라 앞서 해보기 게임이어서 앞으로 맵이나 게임 밸런스들은 더 조절을 해줄 거라고 알고 있고요. 아까 보셨다시피 이 상점에서 살 수 있는 커스텀들은 굉장히 세분화돼서 이렇게 머리부터 발끝까지 자기 원하는 거를 입혀서 커스터마이징을 할 수 있다는 거 이렇게 세밀하게 자신만의 캐릭터를 꾸밀 수 있다는 것이 가장 좋은 장점인 것 같고 게임도 되게 즐거웠어요. 너무 인원이 많은 그런 게임은 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는 최대 20명이라서 적당한 인원으로 즐겁게 즐길 수 있을 것 같고 혼자 하는 것보다는 이게 또 게임이 무료니까 데모 버전을 다운받으면 얼마든지 자유롭게 플레이할 수 있으니까 친구들끼리 해도 정말 즐겁게 플레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많은 도전 과제들과 직접 코스튬을 꾸밀 수 있는 기능이 오픈되는 유료 버전은 6월 28일부터 7월 11일까지 무려 80%나 세일을 진행한다고 하니까 유료 버전도 많은 사랑 부탁드려요. 네 세일 워터펀이었습니다. 다들 많은 사랑 부탁드려요. 아디오스 네 세일 워터펀이었습니다. 네 세일 워터펀이었습니다. 네 세일 워터펀이었습니다.